신동의 신동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하이갓 신동댕동 어.. 자 그래도 이제 시작했으니까 로고송 한번 들으면서 시작해야지 신동의 신동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하이갓 신동댕동 오빠 오늘 옷 너무 예뻐요 아 그럼 자랑 한번 해야지 이거는 제 또 스타일리스트가 준비해줬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거 슈퍼쇼 A 이게 무슨 네모를 입은 거 같지 않아? 네 선장님 PPL 들어온 거 있어요? 어? 지난번하고 달라진 게 있어 그렇지! 바로 이 뉴백의자가 PPL입니다 지난번 의자는 아니 돈 받은 게 아니고 그냥 그거를 준 거지 우리가 PPL하고 돈을 받아야 될 거야 그냥 무료로 줬어?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 그래? 야 테이프 갈아 그냥 찬다 그럼 이건 PPL이 아니고 협찬이지 이렇게 하면 어 잘 나오는지 좀 확인 좀 해봐요 여러분 잘 보여요? 제 눈이에요 방송 공출 도와주고 있는 윤상훈 PD에요 잠을 못 자가지고 졸리는 손님에 커피도 마시고 죄송한데 패배하는 안좋습니다 자 듀오버기 입니다 자 일단 여기 로고가 박혀있구요 이게 아주 푹신푹신한 옆에 메쉬로 되어있어서 숨통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기능이 있냐면 진동이 되는 진동의자 대박사건 바이브레이션 진동이 된다는거죠 배브레이션 그리고 헤드폰을 꽂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억스단자가 있어 억스단자 그리고 좀 꽂아야 되나? 잠깐만 이게 전원이 들어오는데 그냥 어떻게 들어오더라? 아무튼 이런 의자입니다 여러분 이왕 카메라 켠김에 여기 좀 소개해드릴까요? 뷰티 크리에이터들이 쓴다는 요 링 그리고 여기에 하늘에 두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 머리 위를 밝혀주고 있는 조명이 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 그리고 제가 모니터하고 있는 큰 화면 그리고 모니터를 담당하고 있는 윤피디 그리고 그의 피곤을 책임져주고 있는 컵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밀무기 자 박수 그런데 말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쇼의 신동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홍보하고 싶은 물건이나 상품들 내지는 많은 것들 저희 방송에서 제가 대신 홍보해 드립니다 신동의 PPL 시간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께 홍보를 해드릴게요 대신 저는 돈을 받습니다 자 많은 PPL 부탁드려요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하하 하하 하하 동댕둥